오늘 문방구에서 구입한 쌍벽의 파이터 까보겠습니다. 수리둥보, 암트로, 랜턴, 발앤드 쉐이미올로 카드, 몸지부림, 활화르바, 암트로, 다이맥스 나무언덕, 번데기, 단골, 박쥐, 개, 나루림, 가나르, 야도킹, 브이! V카드 나왔습니다. 샤프니아, 활와르바, 장고, 마중초롱, 말벌 홀로카드, 독채붕입니다. 칠릴리, 가라르파오리, 독수리, 철구, 카멜레온, 샤프니아, 장고, 고릴라, 누겔레온도 있네요. 곤열건이 볼트로스 홀로카드 전설입니다. 전기 뿜고 있네요. 뱀, 칠릴리, 두더지! 엄청나게 많네요. 디그다, 디그다, 두더지 뒤에 보시면은 두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더지밭이네요. 가라르 가슴보드, 부리무몰로카드, 요테리, 곤율랭, 웜지부림, 펜드라, 조스 3마리! 해파리, 뱀, 두더지, 장수풍뎅이, 마중초롱, 해파리 뒤에 떴습니다. 안 떴네요. 애벌레, 휠구, 가라르 데스마스, 화강돌, 일격 우라오스 홀로카드! 단골, 나름퍼프, 수리둥버, 손지부림, 바랜드! 봄지부림, 치고마, 불카모스, 카렌의 신념! 떴습니다. 3, 2, 1! 가라르 프리저 브이! 두번째 브이 나왔네요. 단골, 박쥐, 개, 펀드기, 파치레곤 브이! 세번째 브이! 파치레곤 입니다. 마지막 팩에서 브이! 맥스 나와주길 바랍니다. 고릴라, 개, 곤율랭, 바랜드, 도전! 오늘은 똥손 끝! 끝! 끝!